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지접에 살아가는 신도엄 윤보살입니다. 선생님, 좋은 시간에 신도엄이 받은 지 22년 된다고 하셨어요. 혹시 제일 잘 보시는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에 묘탈 있는 거하고 조상점하고요. 혹시 그러면 묘탈이 뭐예요? 묘탈이라는 거 이장했을 때하고 산소에 물이 들어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때를 입혔을 때하고 비석하고 상석이 없을 때 상석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동법이 나게 되면 산신의 동법이 나면 어떤 자손의 벼슬도 잃게 되고 금전도 차츰차츰 없어지는 경우 있고 어찌 둘러보면 그거 할 때 사람이 죽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둘러보면 저는 하지 말라는 거의 다 물이 밑에 물이 있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산소를 건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증조부 같은 그 정도 때는 산소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봉오리를 요새는 막 봉오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오리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산소를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손 한 번 잘못되면 집안에 우한관이 너무 많이 끓기 때문에 옛날에는 손을 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손을 대는 사람이 많고 돈을 벌어서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산소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집을 함부로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집을 이게 우리가 사는 집도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건들고 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기 때문에 산소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 때도 함부로 못 입어요. 왜 그러냐면 때를 입히려고 하면 집안에 삼재도 없어야 되고 아홉수도 없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대주도 장자 아들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다보면 다른 사람이 또 해가 가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될 수 있는 때를 안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 못 찾았다는 분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비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를 잊어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등산 가다가도 솔직히 어떻게 좀 적으면 묘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밋밋하지만은 거기에 이제는 묘가사 시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소 묘탈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어찌 둘러보면. 삼재는 삼재 판란어를 그냥 올 때는 해주면 되는데 묘탈은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일 무섭고. 상문이 들었거나 그러면 풀면 되지만 이거는 뭐 허락도 받아야 되잖아요. 묘를 만약에 이제는 뭘 하려고 하면 비석을 빼야 된다 할 때는 함부로 못 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 방금 전에 산탈 묘탈 조상점을 잘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어떤 건 있을까요? 네. 조상점은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외방을 나가는데요. 갑자기 아침에 침대 딱 일어났는데 옆에서 썩은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방을 둘러봤어요. 물을 흘려서 뭐가 썩은내가 나나. 그런데 저한테 어떤 연금을 주시냐면요. 이 집에 일하는 집에 약 먹고 시체를 못 찾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는 이제 일제를 들어갔어요. 일제에 들어가서 여쭤보니까 한 3일 약을 먹고 3일 동안 못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비로움도 있었어요. 많아요. 어쩔 때 보면 신비로움이 주상을 이렇게 놓을 때 보면 또 우리가 주상을 놓을 때 보면 한이 많아서 요새는 저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떨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안 돼 병석에 누워있을 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면 그분이 마음이 한이 딱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실리면 그 한이 원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손한테 좋은 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신비로움도 많이 이렇게 실리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함부로 이게 묘를 이장하거나 건드려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이나 경고 한 마디 해주신다면 될 수 있는 한 저는 손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산소에 물이 생기거나 어떤 관에 뿌리가 들어가 나무뿌리가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탈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는 한은 산소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화가 오니까. 고맙습니다.